우리 사람의 사랑은 영원하지가 않죠 지난번에 방송에 왕위를 버리고 대신에 사랑을 선택한 분의 이야기가 기사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1년도 안 돼서 이혼한다는 기사가 또 나더라고요 사람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죠 영원하고요 변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오전에 보시면 내 소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 소유라는 이 단어는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특별한 보물처럼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단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물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같이 느껴보고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출애국기의 19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 광야, 시내 산 앞에 이른 거죠 그런데 애굽에서 시내 광야까지의 직선 거리가 320km래요 그런데 사람이 하루길에 갈 수 있는 거리가 80km, 32km입니다 그래서 320km를 우리가 쉬지 않고 그냥 일정한 속도로 계속 전진했다면 며칠 정도 걸릴까요? 하루에 32km 걸을 수 있으니까 열흘이면 오는 거리죠 열흘이면 오는 이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가 걸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3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지무지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빨리 해결해 주고 불편함도 즉시 해결해 주고 즉시 즉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하게 해 주고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 주고 우리가 좋은 거 빨리 빨리 주시면 좋겠는데 애굽에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된 이들이 시내 산까지 열흘 만에 올 수 오면 어때요? 빨리 좀 와서 빨리 가난 땅에 들어가서 빨리 농사 짓고 제대로 편하게 걱정 없이 살도록 해주는 게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오는데 열흘에 올 수 있는 길을 3개월이 걸리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여러분들 노예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생활태도는 어떠하리라고 생각합니까? 노예 근성이 있겠죠? 노예 근성이 어떤 걸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킨 대로 하겠죠? 노예로 사는 게 어떤 겁니까? 하루 자기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태어난 아기도 나라에서 죽여라 하면 자기가 낳은 자녀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신분으로 자기의 생명조차 어떻게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신분으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하루 지나면 오늘도 하루 살았구나 하루 사는 인생이고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고된 노역하고 시킨 대로 일하는 그런 백성이니까 다른 게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하루 생명 유지하는 거 하루 배 안고 푼 거 다른 사람 입장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갈 여력이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비천하게 살았어요 그런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공장에서 물건 하나 만드는 건 한 시간에도 만들 수 있고 두 시간에도 만들 수 있고 뭔가 넣으면 저절로 나오는데 이 사람 내면의 심령과 이 모든 생활을 바꾸는 거는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거든요 생활이 필요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열흘에 갈 수 있는 길을 3개월 동안 천천히 이동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도 있고 노역자도 있고 짐승도 있고 참 대규모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데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변화를 목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이동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금 같은 신앙으로 연단되는 것입니다 그 애국에서 신앙 생활을 하나님을 믿었지만 얼마나 제대로 믿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이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정금같이 훈련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좀 천천히 이스라엘 광야를 움직이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란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도 살다 보면 아내에게 문제가 생겨요 남편에게 문제가 생겨요 자식이 병들어요 부모님이 어려운 일이 생겨요 가정의 물질이 다 날라가 버렸어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기도만 하면 즉시 해결해 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단시일에 화끈하게 탁탁 해결을 해 주시면 좋은데 어찌 그리 되던가요? 그렇게 안 해 주시죠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는 그 정말 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해결하는데 즉시 단칼에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씩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그 과정을 인내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요?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건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해서 오늘도 그 어려운 과제 속에 두시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편하고 내 몸이 편하고 물질이 빨리 당장 많아지고 이런 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는 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정금같이 연단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버리고 주님의 생각에 우리를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유명한 신의 산에 도착했습니다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영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여기 이제 신의 광야 신의 산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장막을 쳐요 여기에서 굉장히 오래 머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장막을 치는 동안에 모세는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기가 신의 산이에요 여러분들 이전에 이 신의 산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서 본 거 기억이 나십니까? 어디죠? 호랩산이라고 여러분들 들었죠? 언제죠? 호랩산에서 우리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출애국기 3장에 있습니다 양떼를 치고 갈 때 그 떨기나무 앞에서도 불타지 않는 나무를 보고 모세가 그 나무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서 사명을 주셨어요 애국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오라 그렇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3장 12절 출애국기 3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가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백성들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 약속대로 되어진 상황이죠 다시 그 많은 모세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신의 산 앞에 섰어요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창세기 12장에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 많은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셨어요 다이 시대에 보면 그 넓은 영토를 그렇게 하게 됐고요 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별과 같으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적인 자손도 많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은 영적인 자손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셀 수 없을 정도로 별과 같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렇게 얘기한 것을 다 이루어진 것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보면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십니다 시건치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하신 말씀에 책임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애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다하리라 먹고 사는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이 말씀 믿어가지고 아멘 하는데 갑자기 내 앞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걱정이 떠나지가 않죠? 그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럴 땐 우리가 이 문제를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과연 그럴까? 이게 나한테 이렇게 이루어질까? 이게 뭐죠? 의심하는 거죠 의심하는 자는 받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의심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의심하는지 백의 백을 믿는지 나는 말 한마디도 안 해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이 마음에 단순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죠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달라고 말하는 것이고 찾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찾으러 나가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한 달 먹을 거 주세요 일용할 양식 주세요 한 달 동안 일 하나도 안 하면 돈 안 주시죠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고 나에게 맞는 일자리 찾아 나서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드리라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두드리라는 것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붙어 있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순종하며 행동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숨만 쉬고 있지 마시고 주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내가 이러지 않았니? 이제 오늘 또 3절에 또 그렇게 얘기해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뒤에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끌어내셔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형을 피해서 도망가게 된 사건이 있었죠? 형의 장작권을 훔쳤잖아요 아버지를 속였죠? 거짓말했죠? 사기쳤죠? 남의 거를 빼앗았잖아요 자기만 잘 되자고 형의 거를 뺏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아주 별 볼일 없는 보잘것 없는 이런 야곱이었는데 이 야곱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할 정도로 불릴 정도로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야곱의 신앙과 야곱의 모든 것들이 칭송받는 귀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자로 우리에게 인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보잘것 없는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로 변화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겠다 하시는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잘 것 없고 비천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보물과 같은 존재, 보배와 같은 존재로 변화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의 불편한 모든 일상생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4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 말씀하십니다 야굽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슬쩍 생각을 은혜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를 보지 않았느냐 열 가지 장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걸 너희들을 보지 않았느냐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여기에서 업는다는 것은요 너무나 조심스럽게 굉장히 막 몇백만원 되는 돈 되는 귀한 보물이 있다면 도자기나 그런 거 있다면 안고 깨질 것 같아서 어떻게 지내 조심조심조심조심 떨어뜨릴 새라 깨질 새라 이렇게 안고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칠까 상할까 깨질까 떨어질까 그런 높아심으로 조심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독수리 날개라는 것은 권위의 상징이죠 힘의 상징이죠 능력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독수리 날개 위에 업어서 조심스럽게 너무나 조심스럽게 여기까지 인도해온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 받지 않니? 너희들 알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쓴물이 단물되게 했죠 먹을 거 없어서 먹을 거 줬죠 물이 없어서 물을 줬죠 싸움에서 이기게 했죠 부족함이 없이 공급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절대적으로 믿고 그럽니까? 뭔가 또 불편해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자식이 자녀가 몇 번 했는데 말 안 들으면 어떡해 그리고 또 욕이 이렇게 나오죠 그냥 저거 그냥 어떻게든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100번도 혼내도 책망하고 혼내고 나 이렇게 한번 맞아볼래? 이 정도로 나가도 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지 않니? 내가 받잖아 독수리 날개로 여기까지 온 거 너희들이 봤지 않니? 알지 않니? 기억해야지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변하도록 내가 은혜를 베푼 거 너 봤지 않니? 너희들 기억해라 달래고 얼리고 설득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인 것을 사랑이 아니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우리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면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이 깔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여기까지 업어오신 그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중환자실에서 의사도 포기한 인생이었는데 생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일하는 현장에서 철근이 그냥 완전히 그 위에서 뚝딱 떨어지는데 내 머리 바로 앞에 딱 떨어졌어요 내 생명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전세돈 사기마저 하나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고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돈 일은 하나 다치지 않게 내 손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앞에 있음을 여러분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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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들 100일 돼서 내 수술할 때 어떻게 이 아이가 정상이 될까 사람이 될까 몰랐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살려주신다고요 그래서 저에게 서원하게 하셨고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예수도 제대로 안 믿는 제가 목사시킨다고 서원했더니 30몇 년이 지난 지금 어엿하게 목사가 돼서 사역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은혜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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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고 혼내고 한 대 때리면서는 보잘것 없다고 하찮다고 버리고 이제 너 상대 안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거두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기억해라 내 사랑 잊지 않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보물같이 여기는지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을 오늘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자녀가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 들여서 힘들어 공부하라고 공부하라면 야단도 치고 채찍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남의 자식한테 그럽니까? 내 자식한테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잘되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 근성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함께 동행하고 또한 이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변화되기 위하여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침을 주셔요 이렇게 이렇게 살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해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어디 가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공격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사는 노예의 근성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어디 가서 사람들을 손가락질 받는 그런 태도로 평생 살고 있으면 그 자녀 그렇게 살라고 그냥 두겠습니까?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고민하면서 이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게 되고요 또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정성을 드리고 그렇게 큰 사랑으로 인도해냈는데 당장 먹을 게 없다고 그 모세 앞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먹었던 때와 배불리 떡을 먹던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먹었습니까? 배불리 떡을 먹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없는 말 한 거예요 없는 말 한 건 뭡니까? 거짓말 한 거예요 진실이 아닌 얘기를 참말이 아닌 얘기를 꾸며서 마음대로 바꿔서 얘기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생활 태도를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첫째가 정직해야 되는 거죠 진실되어야 돼요 거짓말을 하면은 마음에 떨림이 있어야죠 그리고 바로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계획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세가 이들을 이끌어낸다고 고생하면 수고했다 말 한마디 해야 돼서 틈만 나면 너 때문에 죽게 생겼다고 모세를 공격합니다 지도자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틈만 나면 뭐라고 합니까? 죽게 생겼다고 왜 죽게 생겼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죽게 생겼다 이 말을 왜 그렇게 많이 합니까? 노예로 살 때 자기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늘 죽음을 앞에 두고 사는 그리고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나의 생명을 자지우지하니까 내 생명을 자지우지하는 사람이 이쁘지 않잖아요 원수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맙게 하는 모세를 원수같이 여기고 날 죽이려고 한다 그건 왜 그래요? 노예로 살던 근성과 생각과 가치관과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건 하지 말라 내지는 이건 이렇게 해라 해서 율법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 이런 의미로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어떤 사람은 그것이 와전되어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율법을 다 지켜야지 하나님 백성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말씀을 지켜야지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고 하나님 백성 되는데 하나님 백성이기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기에 그 지침서로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와 같이 이렇게 쓸데없이 노예 생활하던 우리를 구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살아야죠 네 그럼 이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해서 감사한 반응으로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백성 된 하나님 자녀 된 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다 못 지키죠 그래서 천국 못 가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 다 못 지켜도 천국 갑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보면서 다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은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걸 다 못 지켜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지하게 되고 하나님 도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대는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한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지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는 게 아니다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반응으로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진이라 하찮게 보잘것없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거지로 있다가 왕자가 되었으면 이전에 거지 노릇 계속 왕자가 그런 노릇 하면 어쩌겠습니까 바뀌어야 되죠 변화되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답게 변화되는 것이고 정금같은 신앙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큰 바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침서로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너희가 이 율법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것을 꼭 지켜야지 하나님 백성 된다는 말은 아닌 거죠 이미 우리는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인정받았잖아요 이미 인정받은 자에게 이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이 율법을 주셨고 이것을 하나님과 약속을 해요 이 언약이란 단어는 사람과의 사람의 한 것은 약속이고 하나님과 사람과 하는 게 언약이란 단어로 오늘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소유가 되리라 내 특별한 보물이 되리라 이 말은 너희는 내 특별한 보물이기에 이것을 지켜라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것은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중재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백성들의 중간 역할을 하는 이 다리 역할을 하는 사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백성답게 뭔가 할 일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타락한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폼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쓰임 받게 하려고 이 율법을 주고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율법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나갈 때 그 말 따라 따라갈 때 순정할 때 우리를 이렇게 제사장 나라로 여겨주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 받는 귀한 은혜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게 하는 지침으로 율법을 주셨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모든 것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지무지 사랑하시는 거죠 그 사랑의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되게 위하여 시간을 주시고 말씀을 지침서 설명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녀 사랑하니까 공부하라 하고 공부하라 하면 채찍질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어떤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당장 해결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변화를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과정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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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